3.8회 동대문구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이 17일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제39회 국민 독서경진대회의 예선으로 치러진 동대문구민 독서경진대회는 독서생활화운동을 정착시키고 독서를 통해 의식수준 향상 기여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17일 열린 시상식에는 유덕열 구청장과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후관 부문 12명, 편직을 부문 1명, 독후관 단체 부문 1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수상작 중 일부는 제39회 국민 독서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구는 독서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수상자와 가족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구에서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